오늘은 비만 및 당뇨에 탁월한 둥글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둥글레는 상과 들에서 자생하고, 큰 둥글레와 좀둥꿀레 등의 몇 종이 분포해 있습니다. 옥죽과 황정이라는 한양명을 사용하며, 어린수는 나물로 먹고 뿌리를 주된 약재로 씁니다. 살짝 볶아 차로 달여 먹으면 맛과 향이 은은하면서 구수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중입니다. 둥글레 성미는 달고 차거나 평안 성질로 무독하며, 폐와 비대장 및 췌장을 이롭게 합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심장관상 동맥 혈류량 증가와 심장박동을 증진시키고, 동맥 경화로 인한 반개 형성을 풀어주는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노아 작용에서 둥글레 다리넥은 평균 생존율을 8-9%에 연장시키고, 피부 노화 및 주름살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다리넥 3g을 1개월 동안 연속해서 복용시키면, 심근과 뇌조직 내의 유산소 하활성을 현저히 증가시켜 퇴행성 뇌질환에도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약용작물학회에서는 혈압 상승을 주도하는 효소인 안지오텐신 전환우소 저해하활성에서 둥글레 추출물이 35.2% 억제하활성을 보여 고혈압에도 매우 유용한 약재임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고혈당에 대한 둥글레 근경이 최장 베타세포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해 높은 세포보호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혈당은 제1형과 제1형 당뇨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고, 최장세포사와 베타세포의 기능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성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최장세포보호로 고혈당에 대해 기능손실을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둥글레는 식후혈당 및 공복혈당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식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한 본초학회지에서 실린 특허 논문자료에는 지방세포에서 에너지 소모를 유도하여 항비만 특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둥글레 추출물의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항산화하활성 및 지방세포의 세폰의 지방생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둥글레 추출물이 높은 항산화하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세포의 분화와 지질강화 및 지방생성을 모두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포 유래 유전자의 주요 인자인 단백질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둥글레 추출물은 항산화하활성 효과를 증가하고, 지방세포 분화로 항비만 및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체지방 분해와 인지질, 지단백질, 지질대사 개선 등의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이어트 한방차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이어트 천연약초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며, 최근 둥글레를 차로만 달여 먹고 지방살을 제거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갱년기로 인해 지방이 자꾸 축적이 되는데, 체내 각가지 유해독소를 빨아들여 깨끗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둥글레와 금전초 각 20g을 물에 진하게 달여서 마시면 좋고, 둥글레만을 단방으로 꾸준히 드셔도 좋습니다. 또는 잘게 가루를 내어 하루 2-3스푼씩 물에 타서 먹으면, 좀 더 간편하게 꾸준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저하와 중성지방 수치가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 고지혈증과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대구대학교에서 콜레스테롤 및 납중독에 관한 실험으로 둥글레 추출물을 투여하면, 간 조직과 총콜레스테롤 등의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33%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해 축적된 니코칭과 수은중독, 농약 및 납중독 등의 체내에 쌓인 해로운 중금속 물질들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우수합니다. 참고로 중금속과 간에 관련된 병은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말기에 만성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명약을 쓴다 해도, 치료가 더디고 힘들어지니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둥글레는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약한 불로 뿌리를 소태찌거나 또는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반에 골고루 펼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조시켜 말려주면 됩니다. 백내장과 당뇨막막증에는 환기와 구기자, 복분자 각 5g씩 배압해 사용하면 눈 실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환을 만들어 사용할 때는 둥글레 뿌리를 살짝 져서, 그늘에서 말린 후 잘 뭉칠 수 있게 벌꿀을 약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10에서 20알 정도 매일 또는 2, 3일 간격으로 꾸준히 복용하면 되고, 가루를 내어 물에 풀어 마셔도 됩니다. 둥글레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당뇨약에 만성이 된 환자들은 간혹 위가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 동시에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